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저음 명저음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로 수준 높은 책입니다 타인의 친절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잖아요 정말 수준이 높고 또 냉정하게 오래 읽은 책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화가 있는데 우리가 큐블리케이션을 고약관님이 순서를 고약관님이 다 총감독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일바로 읽는 학생이니까 케인즈를 읽은 다음에 원래 이게 순서였던 거예요 형 순서를 바꿔야 돼 케인즈는 두껍고 힘든데 이거 읽으면 사람들 기절할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대학원 시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아프면 봤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주제 자체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딱 정답이 없는 주제들인데 이게 이 시대의 인문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문학 보면 답이 없잖아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계속 토론하면서 따져오면서 역사가 이렇게 쭉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인문학의 끝판왕 버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왜 어려운지 그다음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친절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좀 읽으면서 더 쉽게 읽으실 수 있게 이거는 여러분 타인의 친절 우리 인간이 그냥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타인한테 친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설명도 해주고 여기서 제가 그것도 설명해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친절하게 개인적 관점에서 국가적 관점까지 마이크로 관점에서 매크로 관점까지 점점 친절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책인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제가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걸 제일 잘 말해주는 게 첫 부분이 아니라 426쪽에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신박사TV에서 설명해주시는 일이에요 설명해주는 콜티비죠 야 능국보로 다와자탄하고 있어 순간 내가 제3자로 비기가 됐어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 일단은 낯선 이들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닥으로 꼬인 지식이라는 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끈을 세 가지 다른 가닥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첫 번째 가닥은 우리가 인간의 본능에 대해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 가닥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며 세 번째 가닥은 우리가 인간의 발전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가닥을 이렇게 이렇게 엮어갖고 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가닥이 이렇게 잘 엮여서 하나의 끈이 돼야 우리가 타인의 친절에 대한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본능 두 번째가 역사 이제 세 번째가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플로우가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저는 꼼꼼 읽었으니까 426적 거의 끝부분이 나왔을 때 아 이거지 완전 핵심이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426적이 진짜 핵심이에요 저는 딱 보면서 이 사람이 결론을 요약을 해주는 건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읽으면서 좀 방향성을 잡고 읽으시겠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이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본능에 관해서 말하는 거여서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행동경제학도 나오고 진화심리학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도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 몇 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는데 왜 나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할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냥 머리가 짖근짖근 거리면서 도전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 책 다 읽으려면 세 번 연속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냉정하게 근데 이제 이 책이 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인류를 괴롭힌 7가지 대규모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인류를 괴롭힌 그래서 그런 대규모 이벤트나 대규모 이벤트나 패러다임 전환이나 전환이나 사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7가지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막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진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챙기는 방향으로 그게 불과 이 1만 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이벤트들이 왜냐하면 우리 사피엔스는 20만 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25만 년 15만 년 뭐 그거 있는데 충분히 길게 평균 20만 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만 년 사이에 대규모 이벤트들이나 사상 전환이 생기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생기면서 우리가 여러분 친절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들한테? 네 남들한테 타인한테 그래서 이게 1장에서 6장까지 어려운데 재미있는 실험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는 재미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세 가닥 뀐 중에서 본능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능? 본능이 뭐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실험이 우리가 무관심한 게 우리가 막 진짜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심리학 실험 무주인 맹시 주의가 없기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거 대표적인 실험 있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 무주인 맹시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이잖아요 특정 부분에 주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맹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인 맹시예요 근데 이제 이번엔 보이지 않는 고릴라 말고 여기서 다른 실험 재밌는 게 나오는데 친절과 관련해서 무주인 맹시 현상을 입증하기 위한 흥미로운 한 실험에서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2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밤에 조깅하는 다른 사람 뒤를 따라 달리게 했다 밤에 조깅을 하는 거예요 밤이에요 밤 실험 참가자들은 달리는 동안 앞에서 조깅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만지는 횟수를 세야 했다 그런데 연구짓는 실험 참가자들 몰래 폭행 장면을 연출했다 여러분 이렇게 달리면서 앞에 사람이 머리 몇 번 만지나 세는 게 미션인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길 바로 옆에서 두 남자가 한 남자를 폭행하도록 한 것이다 실험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 20명의 실험 참가자들 가운데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됐다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조깅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 만지는 것에 집중하느라 무주의 맹시 현상이 일어났고 그 바람에 위험에 저한 낯선이는 보지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또 조건을 바꿔요 낮에 하면 조금 늘어나고 환경이 무주의 맹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돼서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집중하다 보면 본능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심리학적 부분 되게 깊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처음으로 하자면 다양한 실험들을 보면 어디에 주의를 많이 하냐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것에 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관련된 것에 주의를 하다 보니까 주의 맹시가 당연히 타인한테 나오는 거야 막 못 돼서 나온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느라 타인한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악가님의 얘기를 더 강화해주는 여기 실험이 하나가 또 나오는데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에요 친구가 배척될 때는 육체적 고통의 경험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됐으나 낯선이가 배척될 때는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고통에 관해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를 한번 찍어본 거예요 고통을 담당하는 뇌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누구한테 당하면 괴롭힘 당하면 그게 활성화돼 마음이 아픈 거야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낯선이니까 이게 덜 활성화되는 거예요 또한 비슷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뇌의 고통망은 같은 인종이 고통받는 걸 지켜볼 때 활성화되는 반면 다른 인종이 고통을 지켜볼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결국 아주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든 연구 결과는 우리가 낯선이나 외부인의 고통보다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또는 동포의 고통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준다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게 여간 그렇죠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실험들이 되게 좋은 실험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은 제가 심리학이나 경제학과 수업을 들어본 건 아니지만 행동경제학에서도 교양으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심리학과도 배울 수 있고 하는데 4학년이나 대학원 교재로 거의 쓰일 수준의 책 아닌가요 지금 정말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거 스티븐 핑거가 급찬한 책이에요 하버드 교수가 엄청 극찬한 책이기 때문에 대학교 거의 좀 고레벨 교재로 쓰일 책이어서 좋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화심리학을 엄청 높게 안 평가하는데 앞부분에 이거를 정말로 세련되게 또 스스로의 약점도 알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정리한 게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화심리학은 재밌는데 귀걸기 코글코가 너무 많아서 저랑 고약관님은 그걸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럴 듯한데 궁극의 생각보다 거의 다 추론이에요 내가 볼 때 5년 뒤이면 뒤집어질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는 보는데 저랑 고약관님은 똑같아요 진화심리학이 워낙 어려운 학문이에요 실제로 진화론에 되게 빠삭하신 초전문가분들 중에 진화심리학을 별로 안 치는 분도 꽤 계십니다 해박화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통계학자들은 진화심리학을 완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왕이면 근거가 대부분 추론이니까 나심탈렉 같은 사람들이 진화심리학 되게 싫어해요 수에 빠삭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아니에요 거시적 관점에서는 되게 사유할 게 많고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또 거시적 관점에서 다각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수로 봤을 때는 되게 미시적이고 마이크로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비즈니스 할 때 또 도움되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능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이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아니다 진화심리학자 케리스 오츠와 마고 윌슨은 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이름과 주소가 있는 6,400명의 미국인 남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들의 이름은 미셸 스미스처럼 비교적 흔하기도 했고 휴 모리스처럼 비교적 드물기도 했다 미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 메일들은 학교 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한 대학생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이 가상의 인물의 이름과 성은 이메일 수령자의 성 또는 이름과 같거나 둘 다 같거나 아니면 둘 다 달랐다 대부분의 이메일 수령자들은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생의 요청을 무시했지만 이름이나 성이 학생과 같은 수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수령자들에 비해 요청에 응하는 비율이 거의 두 배나 높았다 이 같은 이름의 공유 효과는 특히 스미스 타입의 흔한 성보다 모리스 타입의 드문성을 가진 이메일 수령자의 경우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학생과 수령자의 모리스 타입의 드문성의 휴라는 드문 이름까지 같을 경우는 훨씬 더 컸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설문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신영준이란 이름은 생각보다 흔한 이름이에요 신씨가 여러분 생각보다 적은 성이 아니고요 많더라고요 네 한 20위 안에 들어요 빈도 랭킹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영준이란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뭐 많아요 영준이란 이름은 페이스북에서 떠오르다요 영준이란 이름은 그냥 널렸어 널렸어 근데 신영준이 뭘 보냈을 때 신형준이라는 친구는 그거를 받았을 때 그냥 신형준이 여러 명이면 보통 거절이 뭐 90%면 억셉이 받아주는 확률이 10%라면 20%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근데 예를 들어 이름이 제갈 덕팔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엄청 흔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제갈이라는 성이 심지어 두 자루 시작하는 성이니까 두 자루 뭐 선우 제갈은 일단은 많지 않은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단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우 제갈 덕팔이라는 이름이 오면은 오히려 그냥 더 쉽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아까 봤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싶으면은 도움을 떠나서 뭔가 이익을 얻고 싶으면은 유사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왜요? 아까 동포면은 그냥 반응한다는 거예요 유사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그냥 뭔가 목적 달성을 하려고 바로 직접 결론에 가지 마시고 항상 나랑 이 사람이랑 유사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공부를 뒤지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양을 배경 지식을 진짜 무한하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던져보고 저 얘기 던져보고 이 얘기 던져보고 그랬을 때 딱 어?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은 아는 얘기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어때요? 비즈니스가 성사될 확률이 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실험에 따르면은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저랑 고약가님이랑 공부를 정말 오래 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어려운 책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나니까 유리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건강과학 서전하면서 나름 최신 의학을 집대성한 책들을 많이 읽으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공부 안 하신 분 같으면 몰라요 돈이 더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읽은 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알고 있는 거죠 의학 상식을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여쭤보면은 이거 모르는 의사들 많을 거라고 그거 안 하시면 모르는 거지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를 거라고 어디서 이런 책들만 추천해 주시냐고 되게 고맙다는 표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걸 때 뿌듯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실험 결과를 알면은 더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제가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 인류를 괴롭힌 일곱 가지 대규모 고통보통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사건 위주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고아의 시대예요 왜 고아의 시대냐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할 때는 고아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조직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왜 사냥 나갔다가 그냥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게 다 내 자식이구나 하고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고기를 이렇게 사냥을 했을 때 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나눌 때 그냥 그거를 혼자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분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분배에 대한 개념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훨씬 막강한데 이게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어때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라는 개념이 확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 고아가 있으니까 가엾잖아요 그거를 이제 왜 도와주게 되냐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게 고아의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패러다임인 거예요 농경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근데 거기서 아주 되게 좀 좋은 통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아주 이거는 좀 수준 높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이 책 좋은데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농업이 집단 공유문에 미친 세 번째 결정적 변화는 농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부에서 비롯됐다 농업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삶에서 성공이란 이른바 최하 자본 최하 자본은 여러분 뭐냐면 체력, 기술, 지식 등 이런 걸 최하 자본이라고 그래요 최하 자본과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물질 자본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물질 자본이라는 대략 평등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수렵 체질 문화에서 농업 문화로 변화되면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최하 자본과 물질 자본을 갖고 있는지 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크닉, 기술, 지식보다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땅과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평가됐다 그리고 땅과 가축은 체력이나 기술, 지능 그리고 사회적 관계보다 훨씬 더 쉽게 상속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도 똑같이 불과 농업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기 전에 몇백 년 전에는 내가 뭘 갖고 있어 근데 그게 다 최하된 자본 이런 지식이고 노하우야 그래서 이거를 전수해주려고 해도 얘가 이해를 못하고 얘가 받아들일 의지가 없으면 전수가 안 돼요 근데 농업 사회 핵심은 먼저 땅이잖아요 내 땅을 내 자식한테 몰려주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요 옛말 그대로 재물은 당신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 재물이 농지와 염소들인 경우 당신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다 진석기 시대에 이처럼 부하 물질성과 상속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류 사회생활의 일대 변화가 일게 된다 수렵 채집인 집단 안에 존재하던 평등주의 및 집단 공유 문화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 반면 가족과 혈통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민족학적 기록들에 따르면 도덕 교육을 통해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진보적인 너그름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점점 가족 규모가 커져갔고 집도 커져갔고 사회생활도 공동체 모닥불이 아니라 집안 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옛날에는 사냥을 하면 이게 가족으로도 안 돼 다 같이 나가서 맞먹어서 때려잡고 들소 때려잡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땅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추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너그러움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관계의 기준이 가장 큰 불악 공동체 기준에서 가족 단위로 확 쪼그라드니까 어때요? 관심 밖에 사람들이 생기면서 고아가 생기니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망인 왜냐하면 남편이 사냥 갔다가 죽으면은 미망인 고아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약자가 되는데 옛날에는 공동체에서는 그냥 수렵했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이제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개념 고아를 왕이 돌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돌보는 이유가 또 생겨요 왕이 고아 미망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거기에 또 이유도 있어요 왕이 이권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리더가 고아와 미망인을 따로 챙기는 개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악과 부족이 챙기는 거였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되게 수준 높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아주 쏙쏙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통계도 나오고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가 소칭 앞부분에 진화로 나오는데 포괄적합더라고 이제 간단한 수학이 나와요 근데 간단한 수학인데 되게 머리를 쥐어짜야지만 이해할까 말까 그런 거는 몰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쉽게 하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조금씩 거부감이 줄어들게 돼요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고 이 척은 앞부분에 뭐야 그것도 나와요 애덤 스미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도 나오지 박식하신 거 네 생명공학도 나오지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이죠 생명공학이 아니죠 생물학도 나오지 뭐 다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친절이라는 거를 주제로 관계에서 친절이라는 걸 주제로 이렇게 쭉 풀어내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있는 거 딱 총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청 기존의 대가들의 이론도 반박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고 이 사람도 되게 겸손해요 자기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답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이 인간관계에서 카인드니스 친절에 관해서 끝에서 최상단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런 책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저희가 아 그게 딱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봤던 판권이 이타주의적 충동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의 대가분이 쓰신 거거든요 비딩이 들어갔을 때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이 책이랑 같이 함께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이거 하다가 관련 영상 찾아보다가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에 그게 걸렸어요 제 알고리즘에 군인이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할 때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책 보고 그걸 보니까 너무 그게 영상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해도 많이 되고 아까 거기서 저는 그 영상을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포장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아 나 근데 그거 보는데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딱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같으니까 근데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보냈어요? 네 바로 보냈어요 보라고 보라고 근데 이 얘기에 여러분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족한테 더 집중하는 걸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냥 그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가족한테 집중된 게 그게 이제 몇만 년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회 구조라는 게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아까 우리 수렵 채집 생활에서 군인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 아들 같으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크 이런 게 되게 여러분 수준 높은 토론이죠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책이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 조직은 우리 그룹은 그래서 뭐 더비든 상상스퀘어든 다른 회사든 이 책을 근간으로 근거를 두고 프로그램이든 사회 프로젝트든 그런 걸 좀 많이 실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상상스퀘어는 고 작가님이면서 고 대표님이죠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사람을 더 뽑을 거거든요 관찰 카메라랑 밖에 나가서 일반 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자 일반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댓글이랑 의견이랑 여러분 똑같을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가 나왔어요? 이 인터뷰어가 있고 인터뷰위가 있잖아요 그 인터뷰위가 나랑 비슷한 사람일 때랑 여기 또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일 때랑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똑같은 주제를 말하는데 완전 다른 세대와 다른 성별로 똑같은 걸 말하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동의했지만 이 사람이 말하면 화내는 경우가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얘기하는데 왜?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다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통망이 공진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걸로 가면은 그게 성혈령 돈이 안 되겠지만 그게 핵심이지 돈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랑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뭐랄까 간접하는 지식과 우리의 재화를 써서 왜냐하면 우리 그것만의 조금 더 예를 들면 이슈성 대중성이 높은 걸로 하면 분명히 돈 벌 확률이 높은 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좀 포기하고 또 큐블리케이션이 더 진화하는 거죠 또 책이 있는 내용이 또 시켜보는 이 책이 방향이에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고 싶거든요 친절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의 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팩트가 나온 게 보면은 국가가 어떻게 너그러워지나 보면은 여러분 상대편 국가에 대한 원조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물가상승률 곱해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우리 본성이 선언천사에 나오니까 스트리핑크가 이 책을 또 칭찬해준 거지 어? 나식 멀리 마는구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좀 수준 높은 얘기 해드리면은 이게 마지막 장인가? 어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은 계속 읽다가 어렵거든요 이 책이 근데 냉정한 이타주의자 얘기가 그 장의 50%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고약가님한테 저는 추천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읽은 분들은 그냥 이거 다 봤던 내용인데 하고 그냥 거기는 진짜 축지법으로 읽을 수 있어요 두 쪽씩을 막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 속독이에요 이게 속독이에요 이게 속독이에요 그게 아니야 이게 속독이에요 왜냐면 심지어 여러분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다 읽은 분들은 여기 내용보다 더 많이 알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그 내용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 학교 출석시키려면 어느 게 더 어느 게 더 뭐랄까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 이걸 만약에 생물학이나 진화생물학 하신 분은 앞부분은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포괄적으로 기본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뭐야 근데 일반 저희 일반인 같은 분은 이걸 안 잡히봤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이해가 정말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기회가 와서 한탕 벌고 이민 가야 되는데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민도 저는 내 직원에서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관심사가 나에서 이렇게 수렴하다가 확산으로 바뀌었을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왜냐면은 저희 되게 변곡점이 있는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선배나 친구랑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서 대화가 안 될 정도에요 솔직히 제가 어저께 우리 PD 한 분이랑 연담했는데 우리 회사에 온 지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박사님 얘기하는 미니 버전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너 왜 이렇게 똑똑해졌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해졌냐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아 조금 위화감 된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몇 결밖에 안 됐는데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 그 PD님이랑 제가 그 PD님 입사한 지 한 몇 달 됐는데 처음 만났거든요 지난 요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회사 와서 뭐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상냥하게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다 근데 내가 딱 그렇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격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자기가 되게 열심히 사는 편이었대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여기 와보니까 숨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건데 그게 그냥 일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을 이게 아니라요 틈나눈을 공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을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거 적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진정성 근데 이게 좀 딴 얘기는 한데 딴 얘기 해보자 진정성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진정성 마케팅은요 약간 우리가 생각한 진정성하고 의미 좀 다릅니다 진정성 마케팅을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상품 이 제품 이 서비스가 내 정체성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파인의 층들이라도 연결되네 그렇죠 아프면 신박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진정성 마케팅이 잘 먹히냐 내가 이 제품을 먹는데 내 정체성하고 맞는 거야 본능이 작용하는 거죠 본능이 작용하면서 구입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게 진정성 마케팅인데 또 언어적으로 바꾸면 이걸 하려면 정말로 진정성이 없으면 그게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 항상 진정성 있게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PD님들도 이제 거의 다 읽거든요 거의 다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와갖고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몇 달 만에 와서 근데 딱 책이 때마침 읽은 거예요 타인의 친절 여러분 이거 읽으셔도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50%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PD님들 어려운 책 계속 읽어왔으니까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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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벌써 그걸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얘들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지 할 정도로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줄끄러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막 좀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뭘 쓰는 수준이 너무 올라갔고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퀄리티라는 거는 중안적인 건데 좀 객관적으로 이 사람 수준이 올라갔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근거를 무엇을 두냐예요 이제 막 다른 서평인데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책에서 끌어와서 감정의 나열이 아니라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장하고 주장하고 주장하면 그걸 감정 배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주장을 하고 근거를 들었다고 그게 100% 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런 거냐면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경우에 선택을 한 다음에 후회를 드라는 거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100%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 이 지금 말한 거는 되게 수준 높은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도 못했고 그 작가님이랑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박터지게 싸우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드립인데도 말해놓고도 되게 뭐랄까 격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여요 저도 아니 제 생각은 줄구러기 3년차 4년차 5년차 되면은 심화코TV 보면서 성장 안 하기가 힘들지 진짜로 아니 이거 1만 명을 거의 그러니까 8천에서 1만 명이 계속 일주일에 본다 이거 왜 보는지 이해 좀 안 가는데 이거 꾸준히 제대로 봤으면은 아니 근데 재밌어 왜 듣는 게 재밌어 나든 모르겠어 그게 뭐 어마어마한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그냥 책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냉정화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영준이 얘기하면 재밌어요 통화하면 재밌어 그냥 얘기하는 게 우리가 원래 편집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로크미디어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제작 지원 안 받은 게 더 많아요 근데 안 헷갈리게 하려고 다 붙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뭐 다 붙이거든요 로크미디어책에 아예 오해를 사지 않게 아예 그냥 다 쌌다 왜냐면은 계약한 게 있어요 건수가 그거보다 우리가 이 책은 좋아서 더 알아서 할 때도 많은데 뭐 좀 몇 권 덜 팔리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유료 광고 붙이고 제작 지원 넣는다고 살 사람이 안 사지도 않아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요즘에 다 대놓고 넣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때요? 이거 계속 해보니까 우리가 되게 똑똑해지고 좋은 거고 그냥 막 그냥 막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그 제작 지원을 넣으려고 그냥 표시해야 될까 편집이 조금 필요하니까 인트로 정도 붙이는 거지 원래는 여기 편집도 없잖아요 원테이크로 가는 거야 원테이크 근데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테이크로 끝내려고 왜 원테이크로 끝내냐 우리 피디님들 편집 안 하게 해드리려고 그거가 제 환경 설정이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는 거잖아 항상 그래서 고약가님이 옆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말을 거르면 옆에 왜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약가님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 보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약가님이 보여요 고약가님이랑 대화한다는 말아 얘는 저랑 있으면 NG를 안 내거든 신기하게 신기하게 30분을 얘기해도 너무 신기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혼자 하면 NG가 나아요 전 대표가 높은 사람인데 우리 의장님이시니까 또 말씀하시면 옆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충희 피디도 설명 잘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재밌거든요 막갈은 나거든요 퀄리티는 충희가 더 잘할 때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충희 많이 발전했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걔도 걔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희가 어깃봉 올라왔다 충희가 설명 잘한 게 많은데 그 뭐랄까 그 막갈? 아직 택도 없죠 저한테는 충희가 별 얘기 다 하네 충희 꿈이 영준이 이기는 거야 아 그거요 나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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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래라 그거는 축구선수 유선영 축구선수가 메시 잡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영준이 보다 더 잘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 잘 팔고 싶다 어? 어필을 잘하고 싶다 그게 꿈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때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리 할 때 이제 좀 익스클루지방 강연들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파는 사람인지 그때 한번 조금 말씀드릴 건데 많이 팔지 네 그 경이로운 숫자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숫자이기 때문에 좀 우리 내부 강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거 타인의 친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고 아까 진정성 마케팅 이렇게 연결시켜서 토론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군인 영상 보고 아 이게 그런 게 되게 고급 드립이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전에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옳고 그룹은 간에 일단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이해를 해서 적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이렇게 여러분도 알차게 책을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 이런 책 정도는 만 명이 딱 봤을 때 한 100명에서 150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구매 전환이 1%? 100명?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게 읽는 분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하면 막 초생산성 이런 걸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읽어야 뭘 읽는 김종국 보면 되게 멋있죠 저는 남자로서 김종국이 너무 멋있거든요 저보다 형인데 고작간진보다도 형이에요 한 살 형이에요 너무 멋있어 77이구나 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근데 김종국은 이제 피지컬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제 뇌 근육도 필요한 거거든요 읽는 근육 무뇌력 근육 저는 뭐 뇌를 깔 수는 없지만 까도 보이진 않겠지만 저는 뇌 근육이 나름 섹시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도 뇌 근육을 계속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고작가님이랑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